정보 하나 구하기 위해서 경전 뒤지고 다니고 어디 누가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그거 들으려고 하고 찾아다닌 지 33년째 그래서 저는요 뭐 도 얻었다고 여유 부리고 이렇게 안색 좋게 그렇게 또 멋있게 옷 입고 뭐 이럴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33년 공부한 걸로 또 배팅입니다 더 이거 왜냐하면 이제 바닷가 초입이나 들어간 기분이에요 진리의 바다에 저는 그거 파면 팔수록 더 재밌는데 어떻게 멈춰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파다가 저는 죽을 거고 제가 판 것만큼은 계속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제가 저는 혼자 하는 거를 최악으로 생각해요 제가 제일 걱정이 그거라니까요 죽는 날 좋은 생각 났는데 말 못하고 죽는 거 최악이죠 그렇게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정보잖아요 이걸 공유하면요 얼마나 인류에게 도움되는데요 작은 거 하나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라는 건요 그렇게 생각 못 하면 아무도 못해요 안 해버릇하면 진짜 못해요 누구 하나가 해야 그 뒤로 그 뒤로 누구나 하게 돼요 한 사람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정보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제가 그게 딱 죽기 전에 무릎 칠까봐 제가 진짜 근데 그럴 거 같아요 죽기 전에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거 말하고 싶을 거 같은데 가게 되지 않을까 해서 아무튼 안타까움은 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는 일은 매일이요 꿈은 엄청 커요 저도 진리 다 알고 싶거든요 근데 이생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죽여요 제 탐진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진치를요 키우세요 작아서 문제예요 탐진치가 작으니까 자기 하나 어떻게 그 살길 찾는 그런 작은 탐진치 잖아요 키우세요 그 화음경 보시려면 키워야 돼요 온 우주 구제하게 되잖아요 보통 욕심입니까 욕심이 커야 돼요 욕심이 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걸로 돌 휘둘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1억으로 꼬셔도요 천억 바라는 애가 1억 때문에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욕심 없는 줄 알아요 진짜 큰 거 바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천억을 내밀어도 안 꼬드게 돼요 10조 바라보는 애예요 초연합니다 사람 괜찮은 줄 알아요 금욕적이구나 이 사람은 전혀 저도 마찬가지 욕망이 커서 지금 이러고 탐진치가 커서 우주를 구제해야 되는데 지금 지구에서 제가 막 이럴 순 없으니까 참고 사는 거죠 키우세요 어차피 탐진치는 못 떠나요 육바람을 잘하고 싶다 탐진치예요 육바람이 뭐야 탐진치를 초월하고 싶다 탐진치예요 욕심이에요 엄청 욕심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싶다는 욕심 진짜 크지 않아요 누군가 뭐 그거 원치 않나요 안 돼서 이러고 사는 거지 근데 그걸 하겠대요 엄청나게 욕심 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다 탐진치를 떠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욕심을 수용하고 욕심을 키워서 더 대화적인 경지로 욕심을 승화시키자가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보살도는 시작부터 욕심내라로 시작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욕심내라로 시작해요 뭔 욕심이에요 우주 다 구제하겠다 내가 성불해가지고 모든 중생 다 구제하겠다고 정말 우주적인 욕심을 세워야 돼요 이 욕심 채우려면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윤에게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보살은 왜냐 방금 말한 그 욕심을 이루려면요 우주에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 중생이 있을 때까지 난 있어야 돼요 우주에 엄청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거죠 그러니까 보살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해탈도 못해요 열반에 못 들어요 들 수 있다고 해도 못 들어요 그 계약 내용이 거의 노예계약이죠 온 우주 중생을 다 성불시킬 때까지 나는 이 우주의 중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웠다는데 말이 서원이지 욕심이에요 욕심을 고급지게 표현한 걸 서원 그럽니다 원 그럽니다 욕 하면 너무 개인적으로 느껴지니까 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은 뭡니까 대하적 욕심 욕은요 소화적인 욕심 똑같아요 소화적인 서원이 욕심이에요 이거 서원 아닌가요 이번 시험 꼭 합격하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럴싸하지만 다 개인 얘기잖아요 자기 개인적 서원이죠 욕심이에요 대하적인 서원이 이제 남 잘되게 나와 나 모두 잘되게 하겠다 하는 게 대하적인 서원 이건 탐진치를 키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그 원불교가 대승불교라는 게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선생 같은 경우 욕심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힘드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 욕심을 왜 없애냐 키워야지 그래요 대하적으로 키워야지 왜 없애냐 딱 그분이 이제 탐진치를 못 버린다는 걸 알고 도를 펴신 분입니다 원불교는 대승불교라고 제가 하잖아요 탐진치 못 버려요 성인도 욕심 있나요 욕심 있지 희노애락 다 있지 적절하게 쓸 뿐이다 이거는 유교와 불교의 만남입니다 원불교가 왜 그렇게 대승성을 갖게 됐나 유교덕이에요 유교가 일찍이 희노애락 못 버린다 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 좀 도움 되시죠 왜냐하면 도 닦는다 그러면 탐진치랑 싸우기 시작해요 잘 지내다가 탐진치랑 도 닦아야지 하는 순간 탐진치가 왼수로 보입니다 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탐진치랑 잘 지내는 법을 찾기 위해 도 닦으신 탐진치는 어차피 못 없어요 왜 숨쉬는 한 못 없어요 지금 다음 숨 마시고 싶은 게 탐진치에요 코 막아 보세요 탐진치 올라옵니다 진이 올라오죠 숨 쉬고 싶다 새로운 공기 마시고 싶다 엄청난 탐효과 그게 안성취되니까 올라오는 분노 그럼 시야가 콩알만 해도 지금 숨 쉬는 거에 모든 게 지금 우주에 모든 게 걸리죠 그게 치에요 탐진치 바로 올라옵니다 코 막아 보세요 저는 탐진치로부터 초월했습니다 숨 막으면 탐진치 바로 올라옵니다 여기 있네 탐진치 잘 있네 그렇죠 잘 있어요 탐진치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앨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탐진치라는 진흙탕을 껴안고 그 안에서 연꽃 피울 생각을 해야지 진흙 묻는 거 걱정하시면 답 안 나옵니다 진흙 없는 세상 가겠다가 소승이고요 진흙 묻힌 채로 연꽃 피우겠다가 대승 그래서 대승성을 잘 아시고 화엄경 오늘 공부하는 화엄경 공부하시면요 화엄경이 정말 그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 되실 거에요 왜 꼭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육바람을 패야 되는지 왜 그러겠어요 한마디로 그게 내 양심이 시켜서에요 양심이 시켜서고요 그게 내 탐진치를 키워놔서 그래요 탐진치를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나의 작은 탐욕에 너무 전전긍긍하는 내가 싫어서 탐진치를 없애자는 쪽이 소승인데 대승은 어차피 못 없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탐진치를 키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나 하나 생각할 때는요 탐진치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리 가족 생각하면 또 달라집니다 탐진치를 키우면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야지 그러면 내 스스로의 탐욕이 절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느낌이에요 이걸 중생까지 키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내 탐진치 하지만 꽤 견제받겠죠 꽤 절제되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고 사는 보살이 나옵니다 내가 내 탐진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대하적으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묘하죠 근데 소승식으로요 나 하나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내 탐진치 없애서 나 혼자 해탈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보면요 오히려 역으로 탈선하기도 쉬워요 나 하나만 보고 가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게 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거 하나 털겠다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지독한 에고이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파탄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인격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중생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존재가 보살이라고 봤을 때 건강한 인격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로 내 인격을 원만하게 하면서 이 육바라밀로 남들을 상대함으로써 남까지도 성불에 이르게 도와주는 내 양심도 편하고 내 욕심도 채워지는 그 안에서 탐진치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이런 건강한 삶이 보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보살도 얘기하면 제가 힘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눈 풀려 있다가도 자기 좋아하는 술꾼은 술 얘기하면 눈 빛나죠 제가 보살도 얘기하면 저도 이런 보살도 얘기 도공부로요 제 탐진치를 그나마 잡고 사는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제 탐진치 어디 안 가는데 더 큰 탐진치를 세워놓으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걸 참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헬창이라고 불리는 분들 근손실 온다고요 먹는 것도 통제하고요 삶을 통제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 지금까지 먹는 거 통제 잘 못하고요 이런 삶을 루틴 짜가지고 사는 거 이런 건 제가 잘 못하거든요 제가 볼 때 존경스러울 정도로 탐진치 관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알고 보면 뭐죠 더 큰 탐욕 멋진 근육을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더 큰 탐욕을 세워서 작은 거를 조절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럴 거면 더 키워가지고 보살에 탐욕을 내시면 내 건강에도 좋아요 내 인격 내 육신 모든 건강에 더 좋아집니다 대하적으로 생각을 내시는 것 자체가 안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만 바라보고 날 절제하려면 힘들다니까요 가족을 바라봐야 내가 참아지지 그쵸? 월급 다 내가 나를 위해 쓰고 싶은데 가족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내 가족들이 살만 나고 행복해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탐진치가 절제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가족 때문에 내 생명도 버리기도 해요 그토록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생명까지 놓기도 해요 가족 구하려다가 가족 아니라 아예 남을 구하려다 그럴 수도 있어요 더 큰 탐진치가 일어나면요 그것도 탐진치입니다 이게 사고 현장에서 왜 우리가 왜 멀리 못 내다보고 저러나 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생명을 가끔씩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남 도우려다가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마음이 뭘까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하나 죽으면요 저 사람이 죽고 저 사람 가족들이 그 죽음을 직면할 거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다는 그 하나 그게 탐진치예요 그게 대화적인 탐진치라서 그렇죠 대화적인 탐진치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한다니까요 그 순간에 그것도 시야가 좁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탐진치죠 정확히 저거 죽는 거 못 보겠다 그럼 그게 진이죠 그러니까 살려야겠다 탐이죠 거기에 딱 매몰되니까 치죠 그게 일어나니까 거기서 양심 부연도 탐진치가 있어야 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멀리 보면 크게 보면 그러지 말지 하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탐진치 때문에요 양심하려고 해도 탐진치 때문에 이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운전하고 잘 가다가 이런 사고 요즘 많이 나죠 갑자기 누가 뭐 무단횡단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무단횡단 한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고 날 거면 그 사람이 사고 나야 맞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그 무단횡단 하는 사람도 치고 싶지 않으니까 틀다가 어떻게 돼요? 엄한 사람이 죽습니다 길에 있던 사람이 또 죽어요 자꾸 나요 이런 사고가 어제도 난 거 같은데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탐진치 때문에요 양심과 탐진치가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아예 없으면 자기 탐진치만 있다면 밀고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양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 기본값이 충돌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화롭게 잘 쓰는 법을 평소에 연구 안 해 놓으면요 답 내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직면해요 그런 상황에서 냉정하게 딱 냉정하게 나만을 위해 판단하느냐 냉정하게 대화적으로 판단하느냐 할 거면 확실히 좀 연습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애매하게 사시면 애매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살이라고 하게 돼 애매하고 중생이라고 하게 돼 애매한 일들이 탐진치는요 그 탐진치라는 진흙을 가지고 연꽃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탐진치가 육바라밀의 재료이기 때문에 탐진치 속성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음 그 탐욕 분노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요 우리 양심적 실천에도 다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보살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요 보살도는 뭐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죠 보살도는 가운데 비우고 여기가 참나 자리면요 정광명 자리 여기가 청정광명심이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보리심 화엄경 제가 특별히 뽑은 이유가 이겁니다 청정광명심은 우리 그동안 계속 공부해 왔는데 이 자리가 보리심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서 그래요 보리심이라고 할 때 청정광명심은요 투명한 빛을 내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빛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심은 달라요 보리는요 깨달음이란 뜻인데 보리는 지혜와 방편이라고 하는 자비 자비를 왜 방편이라고 하냐면요 자 이 지혜는요 진리를 아는 인식 능력이잖아요 이 자비는요 실제로 남한테 그 뭐 밥이라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많은 방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방편은 방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방법 여러 방법들을 요령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지혜만 이게 그러면 이게 이론적인 여기서 좀 더 이론적이면 이쪽이 좀 더 실천적이겠죠 그럼 이론 실천 양방면을 마스터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려면 이론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남을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수많은 요령을 알고 있어요 이 방편은 방법이나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 요령 이런 거죠 공부머리 있는데 일머리 높다 이런 사람 있죠 공부머리는 카이스트 천재 일 시켜주면 바르르 떱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 일을 처리하는 머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건 일을 하려면 탁탁탁탁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험이 부족한 거죠 방편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방편에 섬씨가 없다는 거예요 아공, 복공, 구공 이해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 그걸 막상 적용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저 사람 지금 힘들지 도와봐 그러면 도울 방법을 몰라서 바르르 떱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똑똑한 사람도요 자기가 답이 안 나오는 문제는요 똑같아요 다 바보가 돼요 원래 여러분 가끔씩 바보 되시죠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 바보 됩니다 제가 군에서 교관했잖아요 거기 막 각종 고시 합격자들 다 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어디서 그런 바보들이 없습니다 총 들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너 누구야 너 뭐야 이게 누구야도 아니죠 뭐 이렇게 어리버리해 너 뭐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급하니까 아무 말이나 안 뭐냐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 참 다 바보대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지금 컴퓨터 하나만 멈춰도 바보대요 막 식은땀나죠 어떻게 내 법계 왜 이런 일이 막 나무 아미탑을 또 해보고 그러니까 전문가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요 막 현실 부정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막 그렇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이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막 이런 황당한 생각부터 중생들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바보가 돼요 그럼 그 상황에 전문가는 어떻게 그냥 뭐 왜 일어난지를 아니까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능수능략 처리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까지 얘기 드리면요 요 지혜와 자비라고 할 때 이 지혜의 핵심은요 무분별 지혜에요 그리고 이 지혜가요 자비도 결국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별지가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에 반야바라밀이 최고다고 하는지 아세요 육바라밀 중에 다 이게 이론적인 거건 실천적인 거건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왜 일머리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머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꽤 뚫어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야가요 무분별 상태에서 진리를 꽤 뚫어볼 때도 무분별지로서 반야가 역할을 해주지만 실제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편 쓸 때도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다 알아야 돼요 분별지가 엄청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지만 경전에서 강조된다고 무분별지만 알면 된다 그러면 보살도 못해요 명상에 들면 아궁 복궁 구궁 온몸으로 느껴요 나와서 남들한테 말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요령이 없어서 요령이 없어서 분별지라는 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육바람일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탁탁탁 떨어져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초발심보살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딱 인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악을 다 판단해야 돼요 그건 분별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지가 판단을 못 해주는데 어떻게 자비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혜와 자비 이론과 실천 이렇게 나누지만 이론적인 지혜 실천적인 지혜도 다 반야죠 서양철학식으로 말하면요 이론 이성 실천 이성 다 이성입니다 이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빨리 빨리 판단이 돼야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편이란 말도 우리가 방편을 잘 부린다 못 부린다 하는데 방편은 하는 거지만 하려면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편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못하면 바보됩니다 장례식장 갔어요 딱 한뒤 낯설면 바보돼요 그럼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똑똑한 사람인데 저를 몇 번 해야 되지 부터 알아야지 능수능란해지는 상황을 장악하는 거지 정보를 파악 못하면요 꽃은 왜 있는 걸까 향은 왜 있지 향을 피우라는 건가 이러면 황당하죠 상주들은 상주들은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러고 있나 절 세 번 하고 막 이런 이게 방편 부족이죠 그러니까 하는 문제지만 사실은 아는 문제 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면 합니다 알면 다 해요 모르니까 못하지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 할 때요 보통 지혜는 무분별지를 말하고요 분별지는 자비 쪽에 붙여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야가 모든 곳에 녹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보살도 그래서 이 보리심은요 이게 깨달음을 말하니까 지혜 쪽인 것 같지만 자비까지 포함해서 보리심 그런 거 진짜 진짜 안다는 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알았어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알았어 그럼 요리를 레시피만 보고 유튜브만 봤어요 그럼 하는 법은 알았어요 근데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았다고 안 하죠 알았어 그러면 이 분별지까지 완벽해야 됩니다 분별지 안에 이론 실천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요 이 무분별지는 이론적인 지혜의 근거고요 실제 이론과 실천의 지혜를 다 다듬는 건 분별지예요 그래서 지금 방편에서는요 실천적인 분별지가 크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론적인 분별지는 이쪽에서 이제 내가 무분별에서 직관으로 얻은 거를 분석할 때 쓰이겠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요 무분별지대 광편 이런 구도도 있고요 이론 대 실천의 구도도 있습니다 약간 달라요 이론이건 실천이건 내가 결국 분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반야바라밀이 하고 있다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요 나머지 모든 바라밀의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이 모르면요 안 나와요 인욕할지 모르세요? 화낼 때 참는 거 알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참아도요 인욕 바라밀이라고는 안 해요 인욕이라고 그러지 근데 내 반야가요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인욕의 방편을 쓰죠 그럼 그때는 인욕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인욕을 누가 바라밀로 만들어줬죠? 반야가요 반야 잊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가 안 붙으면요 바라밀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반야가 모든 바라밀의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야 바라밀 때문에 모든 내가 하는 실천적인 덕목들이 다 바라밀로 승화돼요 아공 복공 구공을 꿰뚫어본 채로 그 분별을 써가지고 내가 인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인욕과 다른 인욕이 나와버린 거예요 알고 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하면 바라밀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할 때 바라밀이 들어갑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내 본성상 남을 돕는 게 옳다 해서 내 본성 내 양심 내 진리에 충실히 따르겠다 하면서 보시를 베푸는 거랑 뭔 이유도 모르겠고 아무튼 베푸는 게 나한테도 이득일 것 같아서 베풀었다는 건 베푼 행위는 똑같은데 내면의 동기가 달라지니까 하나는 바라밀 하나는 그냥 베푸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루의 선이 되고 하나는 무루의 선이 돼요 그럼 그게 뭘로 갈라졌냐 반야 때문에 반야가 붙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반야의 핵은 무분별지예요 진리와 둘이 아닌 자리에서 진리를 아는 걸 무분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분별지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 되세요? 여러분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 여전히 진리는 객체고 난 주체죠 근데 잠깐 여러분이 진리 그 자체가 됐다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가 되는 거를 진리가 되는 거를 진리를 지혜로 알아차리는데 이게 주체고 이게 객체인데 이 둘이 한 덩어리여서 주객을 나눌 수가 없을 때 무분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죠? 나는 주객이 없는 무분별지 상태에 들어갔으면 지혜를 강조할 때는 무분별지혜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진리 상태였던 거예요 진리 그 자체였던 거예요 진리 대기가 무분별지 그래서 무분별지 상태가 여러분 견성 상태예요 참나랑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나가 그대로 지혜이자 진리이기 때문에 참나 상태에서는 여러분요 무분별지혜를 얻었다고도 하고 다른 말로 그냥 진리 그 자체가 됐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과 하나 됐다는 건 영, 즉 의식의 근원이 영적 작용도 내가 하나가 돼서 했다는 거지만 진리의 영인 이상 진리와도 하나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청정광명심은요 기독교의 성령에 해당됩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지혜예요 진리를 품은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를 얻었다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 이때는요 무분별지혜를 말한다고 할 때는요 진리 그 자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진리를 펴는 겁니다 재미있죠 지혜와 자비가요 단순히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이 지혜를 무분별지로 강조할 때 무분별지와 방편 구도로 갈 때 이거를 이제 반야라고 해서요 반야와 방편 구도로 갈 때 하나는 출세간 하나는 세간이 됩니다 이론과 실천 구도로 가면요 꼭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무분별지 대 방편 그러면 분별지는 다 방편 쪽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세간의 이야기와 출세간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무분별지의 출세간의 세 개를 반야 이 세간에서 그럼 이 방편에는 반야도 쓰인 거예요 방편을 펼치는 거 이게 지금 결국 뭐냐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쓰는 거죠 반야바라밀도 적용되는 거죠 이거는 보리심의 작용 반야는요 보리심의 본체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럼 이거는 이게 유교식으로 말하면 양심의 본체 이쪽은 양심의 작용 그럼 유교에서는 이게 육바라밀이 이 자리에 이제 4단이 들어가면 돼요 측은지심 보시 바라밀 수호지심 지게 바라밀 사양지심 인욕 바라밀 그렇죠 십이지심 반야바라밀 이때 이제 이때는 그 방편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간에서 펼쳐는 그럼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출세간이고 여기는 세간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탐진치가 없는 세계고 여긴 탐진치가 있는 세계죠 그래서 여기가 진흙탕이고 여기가 진흙탕이 되는데 이 반야가 투입되면서 방편을 쓰면요 이 방편이 영꽃이 됩니다 이 탐진치라는 진흙탕에 방편이라는 영꽃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출세간에서 지혜와 능력을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요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지상의 진흙탕에 지상을 영꽃으로 덮는 거예요 이게 화엄 세계죠 엄청난 작업이죠 그럼 이게 기독교적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그 영을 받아서 이건 불교식 화엄경은요 비로자나불의 법신을 내 안에서 각성시켜서 내가 이 사바세계 진흙탕에서 영꽃을 피우겠다 육바람일의 꽃을 피우겠다 그래서 이 영꽃은 여섯 장 꽃잎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죠 그럼 이게 보살입니다 반야방편 쌍운이 보살이에요 그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건요 반야방편 쌍운 강조 안 합니다 절대 선불교는요 정해쌍운만 강조해요 성철스님이 십이지 부처를 설명할 때도 정해쌍운로밖에 설명 안 해요 선정과 지혜 이건 견성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해쌍운에서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육바람일을 구현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쌍운이 아니라 복해쌍운이라고 합니다 반야를 지혜로 방편을 복으로 받아서 복해쌍운 하면 김구 선생님이 쓰신 복해쌍수 이런 글이 전하죠 널리 쓰는 말입니다 복해쌍수 그러니까 반야와 나머지 방편 자비행을 쌍으로 닦아라 지혜와 자비를 같이 닦아라 이건데 단순히 지혜와 자비가 이론과 실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세관과 세관의 문제도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부여한 거예요 반야 방편 쌍문에 오늘 화원경 강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관이 안 서 있으면요 화원경 읽어도 보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괌 못 잡으세요 두 세 개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유마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마경에서 보살 또는 한편으로는 열반에 머물되 열반에 머물되 멸도 이 도는요 건너갈 도예요 그래서 이 멸할 멸 이건 멸도는 열반에 들어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되 멸도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마경의 생살은 항상 생사의 세계에 머물되 생사에 있되 오염되진 않는다 이 말을 분석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보살 또 아신 거예요 유마경의 이 말을 아실 수 있으면 반야방편 쌍운 알았고요 뭔지 정해쌍운은요 고요한 중에 진리를 깨닫는 보세요 정해쌍운은 선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얻는 거니까 무음별지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해쌍운은 무음별지 하나 얻는 데서 끝나요 고요한 중에 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육바람이를 실천하는데 이 지혜를 써야 이 정해쌍운의 해를 가지고 복을 닦자는 게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정 속에서 지혜를 깨치는 이 반야의 세계 열반의 세계와 진흙탕에 나와가지고 탐진치 속에서 육바람이를 구현하는 이 복을 닦는 세계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의 세계는요 아까 얘기하다 말한 게 탐진치를 추구하는 측면도 버릴 수 없고 탐진치를 버리는 측면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렇게 육바람이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참나의 역할입니다 계속 균형을 잡아요 한쪽으로 참나를 버렸다가 잡았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야와 방편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지금 열반에 든다는 건 탐진치 안 쓴 거죠 탐진치 버릴 때는요 확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열반이지만 또 열반 접속을 해야 돼요 수시로 그래서 이거를 무상산매 무상산매를 수시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본래산매 상태입니다 늘 본래 열반이고 본래산매는요 본래 열반이에요 본래산매 상태가 기본이고요 늘 열반이고 산매지만 특별히 무상산매를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열반 접속을 해서 탐진치를 다 놔야 되고요 한 번씩 왜냐하면 탐진치를 계속 들고 있으면 오염돼요 한 번씩 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또 생사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다시 유상산매 다시 상을 일으켜야 돼요 탐진치 세계로 다시 뛰어들어야 돼요 애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유상을 하려면요 이게 애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상은요 애고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이 작용하려면 애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이라는 건요 내 마음에 떠오른 이미지죠 대상들이에요 대상들 대상이 있는 산매라는 건요 그 주체인 애고도 생겨요 대상이 있다는 건 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이 있는 산매고요 이건 나와 남이 없는 산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잊어버리면 돼요 몰라의 극치죠 한 번씩 몰라의 극치로 들어가서 열반에 머물되 멸도에 들지 않는다는 건요 이 세계가 편하다고 여기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기어나와서 또 진흙탕으로 뛰어듭니다 진흙탕에서 놀다가 우리 보살의 일상이 어때요 진흙탕에서 막 놀아요 머드팩 하고 막 놀다가 가끔씩 또 가서 씻어요 씻고 잠깐 거기 있잖아요 파라솔 밑에 잠깐 쉬더니 이제 일 안 하려면 갑자기 다시 또 뛰어들어가요 진흙탕으로 그래서 또 막 진흙탕 속에서 생사의 세계에 또 뛰어들어가지고 여기서 중생처럼 생사 속에 뛰어들어가면 중생도죠 열반에 드는 건 소승도입니다 근데 소승도랑 달라요 소승도는 열반에 들어가면 끝났다 진흙탕에서 고생했다 고집 멸도 고집이 이제 멸했고 나는 이제 열반에 머물면 된다 그러는데 안 머물러요 이게 달라요 소승도랑 중생도는 생사에 뛰어들으면 난리 나는데 그 안에서 육도를 도는데 오염돼 가지고 번뇌 속에 빠져 사는데 오염되지 않아요 그럼 중생도랑도 다르죠 소승도랑도 다르죠 이거예요 지금 탐진치를 추구하면 중생도인데요 탐진치 버리자는 건 소승도인데 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만 하지 어느 한쪽으로 확 안 쏠리게 사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보살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 위대한 보살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대승 보살의 그럼 낮에는 뭐예요 생사 속에 시장 속에 나가서 돌을 막 전해요 중생들 막 병 고쳐주고 빵 먹이고 막 이래요 먹고 사는 문제 탐진치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도와준다니까요 탐진치 해결을 도와줘요 병 고쳐주고 뭐 먹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 거기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돌을 전해요 돌을 보여줘요 그러고는 밤에는 혼자 앉아서 하느님하고 독대하는데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또 우주에서 초월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다음 날이면 다시 시장 속으로 또 뛰어듭니다 이게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아고라 광장 사람 많은 데로 찾아가서 또 돌을 전해요 거기서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정신을 잃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육바라밀 진선밀을 전해요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또 초월해요 자기만의 시간 소크라테스는요 한번 명상에 들면요 밤에 이렇게 딱 명상에 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어 소크라테스 또 명상하네 밤새 이러고 딱 묵상하고 있대요 서서 자세는 정확히 모르지만 서서 딱 묵상해서 진리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또 다음날 몸도 좋으신 분이라 또 충전해가지고 다시 아고라 광장으로 또 뛰어듭니다 보살들이 이렇게 삽니다 실제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보살 생활 루틴 한번 짜보세요 올빼미형 아침형 다 괜찮아요 자기한테 맞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료들을 보면요 아침형이 낫다 올빼미형이 낫다 말 많아요 계속 나와요 조사자가 아침형이라 올빼미형이라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가 좋은 경우 결국은 뭐냐면 자기 생긴 꼬라지대로 살아요 각자대로 사니까 삶에 맞게 보살도 그 계획을 짜시되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한 번씩 하루에요 일일일생으로 제가 주장하잖아요 제 주장까지 넣어보세요 일일일생이면요 하루는 그러니까 하루 안에서 모든 걸 버리고 깊은 참나 진리와 독대하거나 아니면 진리 자체가 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무분별지에 푹 빠지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만 머무시면 안 돼요 반드시 또 생사 속에 뛰어들어서 다른 중생들처럼 막 또 계획도 짜고 목표도 추구해보고 목표 추구가 안 될까봐 안달로 내보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걸 겁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중생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보살을 지향하는 중생이에요 완벽한 보살이 된 것처럼 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사 속에 뛰어들었는데 보살도 휘청거리를 생사 속에 들어왔는데 왜 나는 보살답지 못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건 사치예요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살도 오면 다 자빠지는데 중생이 갑자기요 나 어느 날 보살 될까 하더니 아 왜 나 자빠지는 거지 자꾸 이런 좀 이상한 즐기시는 중생들이 있어요 그건 별로 도움 안 돼요 현실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 막 배우셨는데요 걸음마 막 배운 애가 아 왜 나는 어른들처럼 여유롭게 못 걸을까 어마어마한 피 땀 얼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보살도 훈련을 하질 않았는데 보살도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보살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좀 뭔가 이상하죠 다른 데서는 이런 일 안 할걸요 이런 나는 초보자라는 걸 항상 강조할걸요 그렇지 않나요 차도요 막 초보자입니다 붙이고 다니죠 봐 달라고 여러분 초보보살이라는 걸 분명히 하세요 이상해요 그 차선 막 똑바로 가면 신기한 거예요 왜 나는 막 자꾸 차선을 어길까 막 초보자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한테 좀 관대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그 보통 자책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잘 되시려고 그러는 건 맞는데 그 보살도 생사 속에 띄어들면요 휘청휘청합니다 오염 안 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보살이 생사 속에 띄었는데 오염되지 않는다 그러면 칠지보살 이상입니다 팔찐 가야 이게 근데 막 그 아래 보살들이 막 고민하고 있으면 이건 잘 되려고 고민하는 모습은 아름다운데 너무 과하면 좀 그거는 오바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열반 속에 그래서 여러분 본래 열반이라서 늘 열반에 있는 건 맞는데 수시로 또 열반 속에 들어가 줘야 되는 이유가 탐진체 한 번씩 씻어내야 돼요 진흙 한 번씩 씻어야 돼요 하루 종일 진흙에 있으면 힘드시다는 거예요 보살도 한 번씩 진흙 털어요 털고 그러면 예수님도 밤에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느님 만나듯이 보살도 밤중에 산매에 들어서 하느님 자리 진리 자리 청정광명신과 만나서요 진리 샤워를 좀 해야 됩니다 진리로 한 번 샤워를 청정광명 빗조 좀 쬐 줘야 돼요 자외선 막 해가지고 쬐듯이 몸 아프면 자외선 막 이런 거 쬐잖아요 기계 설치해 놓고 그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쬐 시간이 있어도 진리랑 만나서 한 번 이렇게 몸 정화시킬 시간을 안 가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 정해서 산매에 들어서 참나와 한 번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5분씩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5분씩이라도 자꾸 만나세요 그러면 되죠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못 만납니다 하루에서 1시간이 확보 안되면 안 만나요 아버지 오늘 안 되겠네요 연락이 제가 1시간은 안 나네요 뭐 하는지 참 바빠요 그쵸 할 게 많아요 돌이켜보면 기업도 안 나는 짓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인정해야 돼요 탐진 씨는 원래 그래요 애고의 세계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휘청휘청한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탐진치가 그냥 탐진치 일반하고요 특정 탐진치랑은 또 달라요 탐진치 일반과 싸우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은 탐진치 일반과 싸우겠다는 건 소승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로 특정 탐진치랑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특정 탐진치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정도면요 되게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좀 각본에 있는 것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게 콩깍지가 딱 씌인 격이라고요 남녀간에 콩깍지가 씌이면 이제 각본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큐사인 들어간 거예요 둘이 이제 서로 사랑한다 큐 콩깍지가 딱 씌인 거는요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천 개 공무원들이 이제 작업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탐진치랑 싸운다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운명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가 살아 싸운 카르마랑 싸우는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카수바경 카르마는요 좀 수용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탐진치 자체는 좀 수용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털어버릴 탐진치가 있고요 안 털어지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애들은요 껴안고 가면서 경영해야 됩니다 탈선하지 않게 그러니까 일단 껴안고 가되 오염은 안 되게 해야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오염 안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핵탄도 위에 앉아 있는 격이죠 일단 타고 날아가는 중에 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든 방향을 틀어보겠다고 이런 기분이에요 해보시면 진짜 이미 발사된 미사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로 막 작성돼서 막 발동하는 카르마는요 못 막아요 사실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틀어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카수 박용이에요 웬만한 거는요 막 카수 하기 전에 다 날아가요 그런 것들은 그쵸? 그러니까 탐진치도 탐진치 나름입니다 다 잘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제압되는 탐진치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 잔병이 있고 또 지병이 있잖아요 뿌리 깊은 게 있어요 이 뿌리 깊은 것들은 오늘 막았어도 내일을 또 장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담배에 중독돼 있다 오늘은 담배 안 피웠어요 막았어요 안심이 안 되죠 근데 아무래도 내가 내일 무너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탐진치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진치는 이렇게 다뤄야지 이게 방법이죠 요령이 다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요령이 다 파악돼야 돼요 이건 이렇게 다루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분별지로요 내 안에 양심이 있다 내 안에 육바람이 있다 아는 건 쉬워요 근데 쟤한테 육바람을 어떻게 하지? 이거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방편 없는 보살은요 보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명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안에서는 육바람이 막 솟구치거든요 막 이 자비 막 이 뭐 어떡하지? 근데 남 딱 만나면요 싸늘해져요 내가 저딴 거한테는 안 쓰겠다 아니면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더니 막 상대방이 오해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죠 방법을 모르는 거죠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살은요 공부할 게 진짜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살 쉽지 않죠? 제가 지금 보살을 영업하는 건지 막 오신 분들 쫓아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문도 막 상식도 많아야 되고 견문도 넓어야 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막 상대해야 되니까 여러분 무슨 지금 콜센터에 취업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 받을 때 이런 손님 어떻게 대하고 막 다 요령 나와야죠 뭐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최근에 그때 저기 만천 명월 주인옹 그 정조대왕의 이 글을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드릴게요 만천 그 만가지 온갖 천에 비친 밝은 달 달은 하나인데 온갖 천에 비치는데 강 상태가 다 다르겠죠 하지만 한 달이 그 모든 걸 대처하겠죠 이게 명월입니다 열반자리가 청정광명심자리가 밝은 달이면요 비치는 생사는요 만가지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조대왕이요 스스로 자기가 한 20년 정치해보고 아공복궁 구공을 깨달은 거예요 뭔가 깨달아서 그걸 써 놓은 거예요 만천 명월 주인공이라고 자기 호를 정하고 글을 썼는데 그 글에 그게 나와요 어떤 신한은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백성은 어떻게 대하고 수많은 요령을 쫙 써놨어요 자기가 20년 내공으로 터득한 이런 신한은 이렇게 대하고 그게 그 요령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방편을 얻은 거예요 그 얻은 소감을 쭉 써놓은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요령을 알았다 그럼 이것도 아는 건가요 하는 건가요 같이 가죠 그러니까 방편은 같이 가야 돼요 판단 순간순간 판단하는 거는 머리고요 반야고요 그걸 바로 실천에 옮기는 건 방편이고요 굳이 나누자면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 없는 방편은 없어요 요쯤 되면 좀 이해되시죠 보살도는 이렇다 또 오늘 또 홍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청정강명심에서 시작한 겁니다 무분별지 자리에 정확히 들어갔더니 소승도 무분별지 얻었거든요 소승은 무분별지 얻었는데 열반의 안주하자로 끝냈어요 자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같은 청정강명심을 얻었는데 소승들은 아 나 이제 윤해 끝났네 이 자리를 얻었으니 윤해 끝났네 힌두교 성자들 때요 아 참나에 나는 안주했으니 이제 윤해 끝났네 소승들은 열반에 안주했으니 소승불교는 윤해 끝났네 그랬는데 대승보살은요 아 이제 청정강명심에 안주했으니 이 자리가 보리심이라 나는 보리심 법신에 안주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진선미한 수많은 법들을 이제 진흙탕의 세계에서 구현해야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하죠 이게 대승과 소승의 차이예요 소승은 뭐 1인용 자전거 오토바이어 대승은 버스다 크루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 구제해서 대승이다 그러면 소승성자가 많은 사람 소승법으로 인도하고 있으면 대승인 거예요 소승인 거예요 소승 대승 개념이 지금 정확히 안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 구하고 적은 사람 구하고는 그냥 이 이건 그냥 거달기식 분석이에요 즉 소승은요 자기 하나 해탈하고 끝내니까 한 사람 구한 거고 대승은 온 우주를 구해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 구한다라는 식의 단순한 소승 대승 이해는요 그건 현상적 이해고요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이 달라요 청정강맹심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청정강맹심을 얻었을 때 나는 이제 공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 공부 시작이다 청정강맹심에 들어있는 무량한 선한 공덕을 나는 내 온몸으로 구현해가지고 온 우주 중생들한테 베풀어야겠다 비로자나부를 대신해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내가 사랑의 진리 성량의 열매를 온 인류에게 땅끝까지 가서 보여줘야겠다 하는 기독교랑 통합니다 이게 묘하죠 대승불교는 기독교랑 통한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리고요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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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